제외 공간의 한국 여권 발급 절차가 한층 더 간편해집니다. 한국 외교부가 지난 27일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제외 공간에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퍼레스 여권 신청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페이퍼레스 여권 신청 제도는 여권 신청서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을 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해 여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 없이 간단한 구슬과 서명패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난해 1월부터 한국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제외 공간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권 수수료 영수필증 구입 과정이 생략되고 접수 창구에서 사진을 바로 촬영할 수 있어 여권 사진도 따로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. 외교부는 올해 43개 지자체와 24개 제외 공간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6년까지 모든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조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